이전 시간에 패스포트가 우리한테 로그인에 성공했더니 패스포트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익스프레스에 설치를 왜 안 했냐 이걸 해야지 그 다음 걸 해줄 수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검색을 해서 패스포트 점 이니셜라이즈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걸 빠뜨렸어요 여기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어디다가 하냐 여기 패스포트 유즈 전에다가 위치는 조금 달라져도 되는데 앱 점 유즈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앱 점 유즈는 익스프레스에다가 미들웨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미들웨어가 뭐냐? 패스포트예요 우리 아직 패스포트를 익스프레스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넣기 그냥 할게요 패스포트 이니셜라이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패스포트를 설치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익스프레스가 호출이 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선택한 저게 호출되면서 패스포트가 우리의 익스프레스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드도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패스포트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session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우리 이전 시간에 session 수업에서 session 인증 수업에서 session으로 직접 우리가 로그인하는 걸 구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패스포트를 도입했잖아요 그럼 패스포트가 그냥 지가 혼자 다 하는 거냐 아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session 그 middleware를 활용해서 패스포트가 그 위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로그인에 성공했잖아요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이제 패스포트가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공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공하면 홈으로 가도록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홈을 찾아가 봅시다 여기서 index.js, 라우처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콘솔 로그 그리고 슬래시, 컴마 리퀘스트 점 유저 라고 해 볼게요 즉, 리퀘스트 객체에 유저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코드입니다 실행을 한 번 시켜 볼게요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밑에 콘솔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짠! 했더니 또 우리한테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fail to serialize user into session 즉, 로그인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session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session에 대한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갈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한 번에 그럼 우리 수업 한 두 번은 들어야 된다니까요 시리얼라이즈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sessions 라고 되어있는 부분 보이시죠? 즉, 패스포트가 내부적으로 session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여기는 이 코드를 일단 카피합니다 그리고 main.js로 돌아와요 그리고 패스포트가 있는 곳에 적당한 전 여기다 갈게요 붙여넣기 그러면 우리가 패스포트에 serialize user와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기능을 설치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설치해야 되고 그 중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여기 그리고 여기 저는 이거를 일단 주석 처리를 했고 지금 주석 처리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serialize deserialize user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게 생긴 저 이름이 뭔가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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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